이형리 시작! 이형리 머리가 짧은데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This is one 얼굴이 엄청 이렇게 작다 이형리 비율천재 볼터치 사실이 과하면 언니한테는 너무 자연스럽게 과연이 나 언니에서는 어렵습니다 뭐 티모팅 이형독에 빠져줄거 이형독기만은 제가 좋아해주세요 널 사라지 티립 비율 2등 기쁨 너지 그만 사랑해 안녕하세요 여기가 예은입니다 인형 뽑기를 좋아하는 거지 인형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형뽑기와 인형은 다른거고 인형뽑기보다 저도 멤버를 사랑합니다. 안녕